코딩 쉬워요. 채취PD가 다 짜주는데 뭐 하세요. 나 뭐 하라고? 네. 휘두르는 걸 알려주고 휘두르라고 해야지. 그게 사파의 방식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걸 하려면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인생 첫 코딩. 정말 개빡세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규 교육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고 시장의 잡무공으로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마교? 마교 맞죠. 차근차근 배우는 거 아니고 일단 강해진다. 주와임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코딩 쉬워요. 채취PD가 다 짜주는데 뭐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치. 예전에는 주와임마에 빠지기 쉬웠는데 나노마신이 다 있거든요. 맞다. 나노마신이 있구나. 채취PD가 전 국민의 나노마신이기 때문에 지름길로 다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호법. AI를 만들든 뭘 만들든지 간에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보법이 있어요. 헬로월드입니까? 아니요. GitHub. GitHub부터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광판부터 만들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가 뭘 하는지 얼마만큼 했는지 모를 테니까 그걸 이제 보여주는 작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걸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오늘 하루 만에 다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고수님 오늘은 몇 세션까지 하나요? 저 진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님 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요. 목표는 3일. 3일 안에 근데 안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GitHub부터 갑시다. GitHub.com 여기부터 올 거예요. GitHub 가입하죠. 가입이요? 네. 뭐야? 어? 비밀번호 잘못 입력했나 본데?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두 번 입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입하자마자 패스워드 리셋을 하게 되네.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는 걷는 법부터가 다르네요. 왜요? 회원 가입이 어렵다고. 아 그럼 회원 가입이 어렵네. 뭐야. 됐다. 됐다. GitHub 가입해 왔습니다. 레포지토리라는 걸 만들 거예요. 자 애드 리드미 파일 이걸 해야 됩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입문도 안 되는 그런 건가요? 코딩은 근데 프리퓨시지 하나 있는데 그게 영어예요. 잉긋이십니까? 영어예요. 영어를 하고 못하고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보법도 하려면 내가 몸무게가 200km면 걷는 것부터 힘들잖아요. 아 일단 다이어트부터 해야 된다? 뭐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무공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농부들은 무공을 시작하기 쉬운 거죠. 원래 몸을 많이 쓰니까. 제가 농부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왜 영어 잘... 그 다음에 Choose License. 지금 뭐 벌써 막 할 게 많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세 개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보통 코드 쪽에서는 오픈소스는 이거 세 개를 가장 많이 쓰는데... 아파치? 아파치? 아파치. 아파치 읽을 줄 아네? 아파치 아파치. 아파트? 이거 아파치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몰라 거기서 맞나? 일단 크게는 이거 두 개만 대충만 설명을 하자면... 둘 다 이제 오픈소스인데... MIT는 우리 코드 오픈. 니들이 쓰는 것도 오픈. 아무나 다 오픈. 그냥 맘대로. 간지. GPL은 조금 빡센 오픈소스. 내꺼 오픈. 근데 내꺼 가져다 쓸 거야? 너도 오픈. MIT는 내 코드 쓰고 문제 생기면 내 잘못 아님. 이런 것도 있군요. 그럼 우린 쫄보니까 MIT. 농부잖아요. 농부니까. 아니 사파는 MIT지. 뭐 내꺼 써서 뭐 문제 있으면 어쩔 거야. 어쩔 수 없지. 누칼협?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생겼어요. GitHub.com에 이기릿의 블라인드 테스트 웹페이지가 생겼고요.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제 거 다 볼 수 있나요? 네. 남이 찍으면 좋아요 같은 거는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그럼 좋아요 좀 눌러줘 보세요. 누가 보고 있나 봐. 어? 누가 스타 눌렀다. 어? 그래요? 준호초. 정파고수가 오셨네. 정파고수. 정파고수 벌써 봐봐요. 저기. 얼굴부터 정파고수네. 그렇네. 바를 정자로 생기셨네. 사파고수 거 한번 보시죠. 저 아직 흑화하기 전이신가 본데요? 사파 입문하기 전. 대학생 때 사진이죠. 사진을 바꿔야겠네. 나도. 코딩하는 사람들의 SNS 같은 느낌이에요? SNS죠. 예를 들면은 유명한 친구들 한번 가볼까요? 위스퍼. 아 위스퍼. 오픈해야 위스퍼 나오죠. 들어가 보면 지금 좋아요 몇 개? 7만 5천 개. 그 다음에 만든 사람. 여기 딱 봐도 이름 딱 종욱 딱 뜨죠? 코리안이신데? 코리안이에요. 어? 종욱님 저기 가봐도 돼요? 저기 가보죠. 이분 여기 딱 보면 종욱 김. 오픈 AI 샌프란시스코. 메일 보면 nyu.edu죠. 자기 사이트도 있고. 들어가 보면 PhD. 지금은 오픈 AI 멤버. 이렇게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국뽕 한번 채우고 가는 건가요? 우리의 레포지토리. 여기다 이제 쓸 거예요. 첫 번째 전광판. 여기다 우리 뭐 할 건지 쓰면 돼요. 뭐 할 거냐? 1번. 왜요? 주와 임마가 올 것 같아. 자, 우리 이 파일의 확장자가 뭐죠? MD요? MD. MD가 뭐죠? 옷가게 가면 상품 초이스 해주시는 분들이 MD 아니에요? 아, 클럽 MD도 있대. MD는 마크다운입니다. 마크다운은 샵이 제목이죠. 아, 샵샵도 있나요? 샵샵 하면 소제목입니다. 샵샵샵도 있나요? 샵샵샵 하면 소소 소제목입니다. 샵샵샵샵도 있나요? 샵샵샵샵 하면 또 아래 그 소제목입니다. 그러면은 몇 샵까지 할 수 있나요? N샵 가능합니다. 우리 1번 GitHub.io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GitHub.io로 블로그 만들기를 할 거예요. GitHub 래퍼 만들기 우리 지금 벌써 하나 했습니다. 이 정도 딱 쓰고 커밋 체인지 합니다. 커밋 체인지를 하면 아까 그럼 그 종욱님처럼 제가 커밋한 걸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바뀐 거고 여기 now, 이기릿, 업데이트, 위드미.md 한 겁니다. 이제 GitHub.io로 웹사이트 만들기를 할 거예요. 어? 한번 또 늘었죠? 아, 가우스, 가우스. 조인드 2013. 저보다 더 빨리 하신 분이네. 도파민 윈도우스. 오, 봐봐. 위드미 엄청 잘 쓰셨잖아요. 스타일.구. 오, 뭐야? 인플루언서야? 여기 계시네. GitHub.io 사이트 이거 만들기 할 거예요. 가우스님 거 한번 들어가 보면 디지매초. 아까 그게 도파민 프로젝트구나.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계시네요. 이분처럼 이기릿.gitub.io라는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github.io로 웹사이트 만들기. 응. 하세요. 나보고 하라고? 네. 실습해야죠. 우리 조금 알려줬으니까 이제 실습해야죠. 연무장에서 수련할 시간입니다. 아니 무슨 휘두르는 걸 알려주고 휘두르라고 해야지 그냥 칼 주고 알아서 휘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파의 방식입니다. 거는 정파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아이폰하고 갤럭시 비교하는 콘텐츠를 제가 좀 여러 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카메라 테스트가 꼭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아이폰이 더 낫네. 갤럭시가 더 낫네. 이게 사람마다 너무 의견이 분분한 거죠. 이런 게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날씨가 좋고요. 안녕하십니까